혼자서 또 조심하세요 발 하나 빼고 정식으로 이제 연습하고 주무세요 다른건 찍으면 별로 안좋아하는데 이건 또 좋아하네 아이구 잘하네 튕기는 소리가 아주 세련되는데 다른 사람이 튕기고 있어 이렇게 좋아하고 갖고 노는 것만 해도 자기가 나중에 좋아해서 하겠죠 튕기는 소리가 아주 세련되나 아주 잘하네 아주 잘하네 삼촌 그래서 우리 하우리 데리고서 집에 왔어요 아이고 잘하네, 자기 잘하네. 쌈촌한테 전화 왔지? 아이고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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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